네, 안녕하십니까. 정범장입니다. 저기 그 한강, 한강 작가의 포니정, 혁신상인가요? 혁신상 인터뷰를 들으면서 동아일보 채널을 봤는데 참 감개가 무량하더라고요. 보통 보면 지금 참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보수단체에서 막 플랜카드 들고 나와서 한강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고 특히 보수 유튜버들, 조갑재TV부터 성창경? 네, 그리고 제가 임성열 대통령 때 참 많이 임성열 응원해줬던 수많은 보수 유튜버들이 일제히, 팡맨TV도 그렇고 다 일제히 한강을 매도하더라고요. 참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도 이제 보수지휘자지만 물론 댓글에서는 이제 뭐 가짜 보수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제가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강 때문에. 제가 뭐 이데올로기가 잘못됐나? 내가 뭐 지금까지 뭔가 제가 보수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건가? 왜냐면 이게 한강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비판의 의식이 안 느껴지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하도 이제 보수 유튜버들이 한강을 막 엄청나게 비판을 하니까 정말 큰일 날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 번 반성이라기보다는 좀 되짚어봤습니다. 내가 이거 뭐가 좀 잘못됐나? 왜 한강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의식이 안 느껴질까? 오히려 나는 한강이 뭔가 좀 아직까지도 저는 아직까지도 한강이 참 훌륭하다는 생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뭐 지금 호밀마트의 우원제네 뭐 이런 분들도 어쨌든 한강에 대해서는 인정할 거 인정하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 저는 그 방상 보면서도 참 힘을 얻었는데 아무튼 지금 저의 생각도 한강이 동아일보 채널에서 봤던 포니정 시상식에서 나온 본인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더더욱 또는 저는 한강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라고 결정하는데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뭐 이게 그럼 어떤 부분이 가장 가슴에 닿았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한강이라는 사람이 좌파다 또는 한강이라는 사람이 종북좌파든 무언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책을 읽어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제가 예전에 한강을 처음 접한 거는 몽고반점이거든요. 동인문학상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2006년도에 제가 직접 서점에 가서 한강 책을 사서 봤습니다. 동인 몽고반점을.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전혀 뭐 그게 뭐 그렇게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채식주의자는 사실 조금 역겹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얇혀서 그런지. 근데 채식주의자도 아니고 저도. 그리고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뭐 왜 그런 책을 썼는지.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은 참 발상은 독특하다. 이런 발상은 참 독특하다. 외국인이 봤을 때는 뭔가 좀 어필이 되겠다. 한국인한테는 약간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정도로 채식주의자는 읽었어요. 맨북과산이 됐다 그래가지고 읽었죠. 그 다음에 뭐 소년은 온다 뭐 이런 것들은 못 읽어봤어요. 4.3 사태에 대해서 별로 저도 이제 크게 4.3 사태는 반란이니까. 여순 반란 사태도 반란이고. 4.3 사태에서 남노당이 어떻게든 간에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음모를 꾸민 거잖아요. 그래서 4.3 사태 자체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여순 반란도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5.18 빼고는 5.18 빼고는 남한 수익에서 다 북괴 조작이 있는 북괴. 지금 북한이죠. 북괴의 어떤 사주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3 사태를 배경으로 했든 5.18을 배경으로 했든 60항쟁을 배경으로 했든 서울의 봄을 배경으로 했든 뭘 배경으로 했든 간에 이한열을 배경으로, 뭔 배경으로 했든 간에 그건 우리나라의 배경이에요. 그냥. 우리나라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한 나라가 사실은 60년 안에 압축성장을 한 나라잖아요. 그 압축성장을 하면서 얼마나 고통이 많았겠어. 우리가 정말 찢어지게 못 살던 집이 엄청 잘 사라지려면 그냥 막 아무런 문제 없이 막 저런 고통이 없이 잘 사라집니까? 정말 못 살 때의 상황 그리고 정말 잘 살 때의 상황 그리고 잘 사라지면서 또 갈등이 생기잖아요. 가족 내에서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압축성장에서 갑자기 잘 사라지면 형제 간에도 원수되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장윤정 같은 애들 보면 갑자기 잘 사라지니까 부모가 막 어디 가서 도박하고 다니고 자식한테 돈 뺐고 박세리한테 돈 가지고 아버지가 어디 가서 투자하고 다니고 빌비지 아니잖아요. 다 이게 없이 살다가 갑자기 잘 사라지면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중에 가족 간에 나타난 갈등 중에 대표적인 샘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못 살던 집에서 잘 사라지는 상황에서도 그 잘 사는 박세리가 옛날에 아버지한테 맞은 기억이 없겠어. 장윤정이가 엄마한테 맞은 기억이 없겠어. 그럼 본인들이 그거를 만약에 뭘 할 때 그냥 좋았던 기억만 다 가지고 작품을 쓸 수 있겠어요? 한국이란 나라도 어쨌든 간에 그 오는 과정에서 박정희가 죽은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박근혜 탄핵까지 있었잖아요.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 대부분 다 지금 구속됐고 웬명 빼고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압축성장에 의한 우리가 피해, 뭐랄까요? 고통이 따랐냐 이거예요. 그 환경 안에서 우리나라라는 것을 표현할 때 너무나 좋은 상황 늘 말씀드리지만 한강병에서 한강비를 보면서 와인 마시고 있는 상황으로 얘기를 해야 돼. 아니면 한국이 옛날에 지금 잘 사는 한국이 옛날에 힘들었던 상황의 배경을 가지고 얘기 쓰고 싶겠어? 아니면 지금 잘 사는 상황을 가지고 쓰고 싶겠어? 우리 조갑재TV도 잠깐 보니까 왜 한강은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성장으로 상당히 좀 발전되어 있는 상황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왜 옛날에 그 힘들었던 상황을 가지고 글을 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가 옛날에 너 좀 때렸고 내가 좀 힘들게 했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이줘와서 너 돈 좀 벌었다고 목에 힘 좀 주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솔직히 들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역사잖아요. 한국 역사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고 그걸 우리가 옹호하고 말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결국은 무자비한 폭력이 있었고 4.3 사태가 됐든 5.18이 됐든 무자비한 폭력이 있었고 그 폭력 안에서 희생된 민간인이 있었던 건 맞잖아. 그러면 그 민간인에 대해서 가지고 그 민간인을 쳐다보는 과정에서 작가로서의 상상력을 부여해가지고 그걸 쓴 건데 그걸 가지고 자꾸 뭔 얘기를 하자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 보수가 정말 저도 이 보수가 계멸하려고 지금 작정을 하지 않고서 왜 한강을 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거를 중도층이라든지 좌파들은 필요 없지만 우리가 수익에서 30%, 33%가 중도층인데 우리가 중도들이 봤을 때 한강 노벨상 받은 걸 가지고 플랜카드 쓰고 이지랄하고 있으면 그거를 보고 있는 중도층들이 이 보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겠냔 말이야. 그 중도층이란 사람들이 보수들보다 멀게 나쁘거나 못 살거나 지식이 모자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본인들은 우리 보수들이 보면 본인들이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해. 본인들만 다 똑똑하고 내가 사법고시 붙었고 내가 무슨 서울대 나왔으니까 나만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서울대 나와도 사법고시 안 붙은 사람들도 있고 서울대 안 나왔다고 해도 지식적으로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책도 많이 읽고 맨날 사법고시 붙어가지고 술만 마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 항상 독서하는 중도들도 많단 말이야. 그 중도들이 봤을 때 자기들도 책 무진장 많이 읽었는데 채식주의자니 손님이 온다 읽어보니 본인이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지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데올로기에 부합시켜가지고 너희들이 4.3.4.3.5.18을 왜 왜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걸 중도에서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새끼들이 지금 미친놈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수당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돼 버린지 알아? 이제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너네들 너네들이 박근혜 탄생했다고 하고 뭐하고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너네들이 옛날에 박정희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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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나라의 발전을 기여했다는 걸 가지고 지금 평생 울고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한마디로 뭐냐면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등록금 대준 거 가지고 평생 울고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이 느낌하고 똑같이 드는 거야 항상 자식들하고 선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공감을 하려고 하는 부모가 돼야 되는 건데 그냥 야 내가 너 나아줬고 너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내가 등록금 냈으니까 너 나한테 평생 효도해 이거랑 똑같은 느낌인 거야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딸내미가 솔직히 그런 얘기 좀 했다고 그래가지고 막 지금 몰아치고 빤따기 때리고 이런 거랑 뭐가 달라요 한강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해 아 그런 폭력이 싫대잖아요 그런 폭력 그 폭력 자체가 싫다는 거 아니야 폭력 자체가 자기는 폭력에 대해서 미친다는 거 아니야 채식주의에서 그 폭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한강을 폭력 바이오런스 하고 있는 게 누구야 지금 보순 거야 그게 보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 말도 못한 그 방법으로 플랜카드 들고 그 스웨덴 주한 스웨덴 대사가 가서 플랜카드 들고 왜 좋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 돼 말하자면 자기 말 좀 안 들었다 그래가지고 딸내미 그냥 막 사람들 보는 데서 막 땀따기 때리고 이런 부모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똑같은 거예요 네가 이 공맹의 도를 모르고 이 나쁜 년아 어디 아버지한테 지금 눈을 똑바로 두고 대드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부모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보수가 뭐랑 약간 섞여 있냐면 박정희 때의 향수 독재의 향수하고 섞이면서 옛날 권위주의에 너무 쩔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난 솔직히 지금 이뤄놓은 행태가 박정희의 개발 좋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돈 멀고 성공했어 좋아 근데 실제적으로 성공한 거는 그 발전의 혁을 본 거는 전두환이 이후부터 시작이잖아요 사실은 전두환 때부터 시작이잖아 그럼 그 얘기가 뭐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얼속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노무현 DJ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뭔가 잘못고 잘 사게 된 것처럼 생각을 하지 그 밑거름이가 된 것은 아직 우리가 정말 공부해야 될 사람 빼고는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게 밑거름이인 건 무조건 사람들도 어렴풋이 알아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방 3칸짜리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다 아파트 살면서 외제차 끌고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은 것은 다 90년대 2000년대 이후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기여있다고 생각하지 박정희하고 전두환 노태우만 기여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 대한민국에서 노무현 DJ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기여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마치 우리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 솔직히 이게 DJ가 돈 갖다 줘가지고 핵무기 만든 걸 막고 노무현이 어떻게든 간에 뭔가 기강을 약간 무너뜨려가지고 너무 사회 기강이 문란한 것도 뭐 있겠지 뭐 자유처로운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지금 버무려져가지고 오늘날 종합상태가 됐는데 물론 가장 큰 문제는 노무현이고 DJ이고 결국 북한을 핵무기 만들어 주게 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시야가 돼야 되는 것이 보수의 정말 진정한 가치지 왜? 보수는 결국 저는 보수의 가치는 통합이 있다고 봐요 통합을 이루지 못한 보수는 보수가 아니야 분열로 가고 분리로 가고 이건 보수가 아니에요 만약에 저는 이번에 그 한강 작가의 책을 읽어보지 않겠고 앞으로도 읽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게 경상도하고 뭐 이렇다는데 그거는 경상도만 살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럼 경상도 신라시대 그 지역만 살고 나머지 지역은 다 포기하겠다는 건가 읽어봐야지 읽어보고 왜 이런 사람들이 무슨 그 책의 내용도 읽어보고 그리고 그 읽어보고 그걸 종합적으로 이 사람들도 내 새끼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읽어보면서 포용하면서 가는 것이 보수지 보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통일이에요 통일 무조건 규모를 넓혀하고 통일을 하겠다는 게 보수야 통일 아 나 귀찮으니까 통일도 안 해 귀찮으니까 나 그냥 뭐 전라도도 싫고 나는 그냥 경상도 안 오지만 살래 이건 보수 아니에요 그건 뭐다 그냥 그거는 쫌팽이 쫌팽이 진정한 보수의 가치는 뭐냐면 전라도도 우리민족 북한도 우리민족 다 같이 해서 대고구려라는 것을 만든 것처럼 대한국을 만들자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만들자 우리가 이데올로기니 뭐니 이런 데 경도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큰 나라에서 한번 살아보는 민족이 되자 이 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다 좌파도 필요하면 집어넣고 다 필요하면 집어넣자 전체가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국가를 만들자는 것이 보수지 얘 빼고 전라도에서 빼고 충청도에서 빼고 여자로에서 빼고 이대요에서 빼고 뭐야 노벨상 안에서 4.3 사태가 들어갔다고 해서 황화하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도대체 언제 잘 될 건데 언제 잘 될 거냐고 노벨상 다 부정하고 옛날에 유석춘 교수가 그랬잖아요 박정희를 부정하고 이승만을 부정하면 우리가 남는 것은 구욕과 치욕밖에 없다고 조선일보에 써가지고 적세가 참 좋아했었거든요 그럼 지금은 뭐냐면 한강을 부정하고 DJ를 부정하고 노무현을 부정하면 우리가 남는 건 뭐입니까 그러면 그 부정하고 남는 건 뭐야 결국은 그들이 이루었던 것들의 결과물을 우리가 다 부정하면 우리가 남는 건 도대체 뭐냐고 똑같은 굴욕과 치욕밖에 없는 거야 유석춘 교수가 했던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30년 전에 유석춘 교수가 신문에 썼던 내용 똑같은 얘기라고 전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번에 동아일보에서 채널에서 포리장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전 그렇습니다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리고 자파 싫어하는 것은 싸가지가 없어서 싫어하는 거예요 말만 않고 싸가지가 없고 약속을 못 지키고 그리고 말 함부로 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근데 지금 이번에 상강을 보면 차라리 웬만한 우파들보다 나아 차라리 그런 자파면 싸가지 없는 우파보다 저는 그런 겸손한 자파가 낫다고 봅니다 자기에 대해서 겸손하고 본인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리고 모든 얘기가 조리가 있고 저는 한국인의 멋을 느꼈습니다 거기서 왜 저는 솔직히 근래에 호밀바티 우원제시대 얘기하더만 대한민국 완전히 황금만정주의 돼가지고 뭔 아파트에서 사는 거 그거 어느 무슨 차 타고 다니는 거 이게 우리나라의 계급이잖아 대한민국이 한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천민화 됐어요 이 천민화가 되게 맞는 게 도저히 누구 때문이야 뭐든지 돈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게 도저히 누구 때문이야 강남 이런 것도 반성해야 돼 우리나라 언제부터 강남 강남이야 강북도 나라하고 지방도 나라야 이걸 모든 걸 다 포용하는 걸로 가야지 이건 뭐 맨날 강남 강남 서초 어쩌고 얘기하고 다니는 거 이것도 진짜 지겨워 옛날에 90년대 80년대도 이러진 않았어요 그렇게 난리 쳐도 이러진 않았다고 지금 이 나라는 내가 봤을 때는 너무 황금만능제 쩌둔 나라가 돼 있어 그렇게 완전히 황금만능제 정도 되어있는 한국인만 보다가 맨날 텔레비만 틀면 나오는 게 60평대 산다 70평대 산다 60억대 산다 70억대 산다 맨날 보면 박나라네 뭐네 이런 애들만 나와가지고 자기 돈 많다 이런 것만 자랑하는 것만 봤고 맨날 무슨 차 타고 다니고 한남동에도 한남동에 사네 낭인원에 사네 이런 것만 자랑하다가 내가 처음으로 정말 한국인 멋있는 것 봤습니다 정말 자기가 겸손하고 술한 맛 술 어떤 쾌락이나 이런 거에 경도되지 않고 본인이 정돈되어 있는 한국인도 저렇게 있구나 저는 그거 보면서 만약에 저 사람이 좌파라면 그냥 좌파할래 차라리 저게 정말 나 저거 더 멋있다고 봐요 맨날 그 플랜카드로 앉아가지고 분리주의자들 같이 어디서 무슨 그런 짓거리 하는 것보다 난 조갑제 수수보다 차라리 한강이 낫다고 봐 오늘부터 제가 그건 좀 낫다고 봅니다 저는 진짜 보수는 분리주의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맨날 박정희만 연무하고 맨날 옛날 제사 지내고 앉았을 거야 박정희 노태우 전두한도 탄탄한 베이스먼트를 만든 거지만 결국은 그 이후에 똑같이 계속 올라온 단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잊었던 사람들만 인정하고 그 이후에 대통령만 다 부정해버리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 나라 그럼 맨날 60년 70년 80년 다 자민난 독재하는 것 하듯이 식으로 국힌만 60년 70년 하면 우리 대한민국 잘 될까 절대 안 돼요 저희가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의 나라는 이렇게 옥신각신하면서 디베이트하고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물론 저는 비판할 수는 있다고 봐 근데 그 비타민 정도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 스웨덴 가서 스웨덴 대사관 가서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고 기본적으로 모든 유튜버들이 다 우파 유튜버들이 한강을 아주 마녀식을 받듯이 그렇게 막 사진도 마녀로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돌아다니더라고요 아 창피합니다 사실 창피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한강에 대한 비난은 정도껏 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그 정도 지적하는 정도 사삼이나 이런 거 정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정도 지적하는 정도로 끝나야지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마녀화하고 그 사람을 비하하는 것 자체는 정말 제가 봤을 때 진짜 보수의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